Q. 세븐틴의 원우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원우 정환입니다 와 Q. 세븐틴의 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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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밖에서 촬영했죠 네, 유닛은 또 야외 촬영으로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강아지와도 촬영을 하고, 쇼파에서도 촬영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촬영을 했고요. 니트랑 바지가 너무 예쁜데요? 네, 오늘 자켓이랑 셔츠랑 대체가 예쁜데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런 의상을 입고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밖이 많이 추워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한 3점? 응, 3점! 3점 정도? 어차피 다음 촬영 있을까? 다음 촬영 때는 만점 해보겠습니다. 만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착장은 약간 터프한 촬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랑 같이. 차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서 창문의 길에서도 막 딱 프랑크 열고 손을 보기 딱. 그러니까요. 이번 착장은 좀 터프한 촬영이었습니다. 그 스쿠터 있잖아요. 자동차 면험만 있으면 탈 수 있는데 스쿠터로 그냥 정말 낮은 속도로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면 정말 좋거든요. 저는 약간 평양냉면집에서 낮에 술 한잔하기. 낮술? 좋네요. 네 오늘 일단 디아이콘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컨셉도 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일단 되게 다양한 장소 그리고 다양한 스팟에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옷을 입으면서 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한 원우였다는 거.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잘 못 먹이거든요. 그렇죠. 둘이는 뭐 많이 안 하잖아. 근데 이게 디아이콘이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럿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얘기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